최근 인터넷에서 홍루몽 드라마 중에 인물을 닮은 여대생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. 중국 고전명작 홍루몽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최근 1983년에 찍은 드라마 홍루몽 중 임대홍 역을 맡은 천샤오 씨를 닮은 여대생 사진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. 갸냘픈 어깨에 매혹적인 눈매까지 사진에서 눈을 뗄 수 없습니다. 스찬대에 다니는 이 여학생은 손에 정치교과서를 들고 있어 웃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. 심지어 옷도 잠옷이라는 설명이 첨부돼 더욱 눈길이 갑니다. 여대생이 숙소에서 빨랫줄 막대를 어깨에 올려놓고 찍은 사진도 임대옥이 꽃을 장사지내는 모습과 흡사해 인상적입니다.